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일단 근원적으로 분노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공무원의 무려 93%, 의료인의 55%, 직장 내 괴롭힘 45%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손님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보상을 요구하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굽시굽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화가 쌓이게 되고 엉뚱한 곳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객의 유형을 좀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상고객,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진상고객 다섯 가지 분류는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처벌형입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이 처리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의 상응하는 행동으로 업체나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겠다 지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창고 확 불태워버린다 너 집에 갈 때 뒤통수 날아갈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될 때까지 내가 찾아올 거야 될 때까지 전화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포심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고객은 증거물로 녹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녹취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녹취를 못했다 하더라도 전호사정을 다시 한번 응대자가 얘기하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조폭들 중 이런 사람들 있죠 칼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이 처리되지 않으면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옥상에서 내가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거야 아니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많죠 죽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시위하는 거예요 난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죽는 걸 봐야 속이 편하겠지 이러면 진짜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해서 한번 해볼 대로 해보세요 이러면 더 화가 나거든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아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또는 너무 섣불리 조언을 한다든가 회우시키려고 하면 또 다른 악순환을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하는 역할과 할 수 있는 것에만 이 팩트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고객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고객님 저는 원활한 문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객님 저는 고객님을 돕고 싶습니다 와 같이 나의 역할이나 나는 좀 우호적인 관계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말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말을 해주세요 고객님 말씀 주신 땡땡건은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고객님께 도움을 드릴까요? 예를 들면 A일까요? B일까요? 선택형 주는 게 좋거든요 고객님 저희가 A안이 있고요 B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여기서 만약에 A안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싫어! 그러는데 상대방한테 일단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A안과 B안이 있거든요 어떤 걸로 하면 고객님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요?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제가 알아본 결과 OO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됐습니다 혹은 고객님 이번에 처리해드리기 어렵지만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보고해서 다음에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매뉴얼로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같은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요 뒤에서 따라오는 자의나 학대 메시지엔 언급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자살하시면 안 되죠 옥상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또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고객님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종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책임 전가형입니다 잘못된 책임을 직원 또는 회사에게 전가하는 유형인데요 당신들이 설명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망가졌잖아요 오늘 내가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당신들 제품 하자 때문에 계약이 성사 안 된 건 당신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잠을 못 자 이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이런 유형은요 앞뒤가 없어요 앞뒤 없이 무조건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막 그런 걸 책임을 물어요 막 소리를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따져보면 전혀 인간관계가 없는 인간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지어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런 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라고 운대하기보다는 보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십니다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좀 필요한데 저희도 그게 좀 필요합니다 도와드리려고 하면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추가 근거 자료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코스프레형이에요 폐의식이 너무 높고 원망하고 불평 많은 피해자들의 유형인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무식해서 제대로 사양을 확인하지 못하고 덜 떨어져서 하자 상품인지도 자꾸 못하고 그냥 쓰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냥 제가 만만하신 거죠 지난번에도 게시글 남겼는데 복사 붙이기를 대응하시고 싼 거 산 고객이라서 그러신 거죠 이게 뭐 협박이 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은근히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잔펀치에 무너집니다 정서적 협박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막 유발한 아주 지능적인 형이죠 본인의 감정을 살살살살 얘기하면서 코스프레하면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공감해주고 아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 한번 겪어보면요 안 됩니다 굉장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공감하는 순간 바로 박물 잡혀요 그러니까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해줘야 되죠 라고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형은요 고객의 본질에 집중해줘야 돼요 고객님 땡땡 상품 구입하시고 하자가 발견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상품을 확인한 후에 제가 최대한 문제 해결을 줄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구매해 주셨을 때 주문번호 확인 가능할까요? 주문번호 확인 가능할까요? 이렇게 같이 문제에 대한 이슈로 돌아와야 돼요 해결에 집중하겠다라는 응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고수형이 있습니다 고수, 도덕형입니다 책임과 도의를 강조하는 유형이에요 이것도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도 제가 이곳하고 함께 거래한 지가 언젠데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니저를 하시면서요 그럼 책임자로서 그 정도는 감수하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유형의 고객들은요 서비스업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 고객 관계 친절한 직원들에게 의무를 강조하면서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고객님, 제가 책임자라서 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저희와 오랜 시간 거래해주셔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고객이 인정한 권한은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을 돕고 서비스하는 전 과정에서 책임을 갖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맞지만 그것을 빌미로 무리한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죠 특히 고객은 왕이니까, 고객이니까 소비자 권리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내용에 합당하지 않는 요구는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요 원칙을 지키는 고객의 권리는 지켜야 되지만 서비스는 건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너무 과한 서비스, 읍수하는 서비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객의 협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요 좋은 서비스 경험을 만들려고 또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렇게 거절을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내 응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이유가 있어요 고객을 응대할 때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기준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VIP 중요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영향력 있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돼야 됩니다 협박을 통해서 안 되던 게 서비스 되면 고객의 감정까지 직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서비스가 돼서 고객도 마음도 망가지고 이 서비스 자체가 망가지는 길이 됩니다 분명한 건요 경계를 만들고 고지를 하고 고객의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함께 하자 더 이상 협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원칙과 경계를 파괴될 틈이 없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아주 잘 대처한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굉장히 잘 대처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 대처법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판매자 보호협회에서 교육영상으로 쓸 정도예요 영수증 주세요 고객님 영수증 주세요 라고 근거자료를 요청하죠 이렇게 담당자는 분리시켜야 돼요 감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담당자 분리시키고 제3자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대응합니다 잠시만 감정보다 사실에 집중하면서 증거를 확보하죠 전화번호 01080034 이제 신상을 알았어요 바로 신고를 합니다 여기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한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름 정규식 전화번호 0108008 자 보안요원이라든가 신고 이렇게 조치를 하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영수증 없는 물건은 환불 처리하는데 규정상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응대를 하죠 룰을 철저하게 알려줍니다 더 이상 진상 떠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폭행에 업무방해 언어폭력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공가협박 4기제가 추가되겠네요 그러니 시계는 증거물을 제가 꼭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꼼짝 못하죠 이게 아마 다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냥 작가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충분히 고증을 하고 만든 아주 잘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5단계로 구분을 해볼게요 5단계 구분법 진상고객 5단계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진상고객 5단계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자칫 내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 고객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물론 진상고객이 흥분하고 폭언을 하게 되면 내 감정도 흔들리겠지만 여기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고객에게 흥분한 억양이나 톤의 목소리 이런 건 좀 제거를 하고요 감정보다는 사실 사실만 들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물론 나도 감정이 상하지만 그 팩트만 보자는 겁니다 이때 많이 힘드셨죠 많이 불쾌하셨죠 라고 또 과도한 공감표현의 리액션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 중에서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사실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객관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음성과 톤은 차분한 저음과 진중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진중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메모하는 모습이나 메모 도중에 중요한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는 거 이렇게 꼼꼼히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어떻게 했냐면 막 울고불고 했잖아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와 이동을 해야 돼요 직원을 바꾸거나 또는 장소를 장시 이동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담당자를 바꾸거나 장소 이동을 통해서 감정이 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또 특히 장소를 이동하면서 또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바꾸어서 응대하는 것이 아무래도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면 좋겠지만 꼭 상급자가 아니어도 이번 거는 제가 총괄 담당이라고 하면서 응대를 이어가면 좋아요 만약 응대자 전환이 어렵거나 즉각적으로 거절하기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시간을 주거나 기간을 두고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최대한 고객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겠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겠다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고객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오픈된 대안을 물어보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럴 경우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문제고요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찾아서 대안과 보상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다음은 증거, 증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면 응대 또는 동의서, 협의서, 합의서 등을 마련해서 합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인을 받거나 녹취를 진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도 같이 언급하는 게 좋고요 고객님께서 다른 고객님 있는 곳에서 저에게 반말을 하시고 무조건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런 강악감을 느끼고 무섭고 이래서 더 이상 응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정신적 피해를 봤다 이런 걸 고지하셔야 됩니다 이걸 녹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CCTV가 있으면 영상을 확보하고요 CCTV는 녹음이 안 됩니다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녹취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녹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사태가 진짜 심각해졌을 경우에 경찰이나 보안요원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더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 신고를 했을 경우에 누그러져서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로 남아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 더 이상 그러시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신고를 하겠다라고 고지하시고 더 그러면 또 신고를 하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추후에 근거 자료나 증인 진술을 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을 확보하고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인터뷰를 한다든가 녹취를 좀 해놓는 거죠 증인 녹취를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진술을 받아 놓는다든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끝난 다음에 진술이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 있습니다 응대했던 정황, 사실 내용을 타임테이블 순으로 기록물로 남겨놓는 것이 좋아요 CCTV 영상 다시 한번 확보해 놓고 주변 상인이나 고객에게 진술서를 확보해 놓을 수 있다면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한 고객이 돌아가서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SNS에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는 등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재차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진상 고객이 있다면 이 5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는 건 불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볼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의거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CCTV는 녹음하면 안 됩니다 이건 타인들 간의 서로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참여한 내가 참여한 나의 대화는 녹음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녹음이라든가 상담하고 응대하는 녹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해서 민형사상 절차의 증거로 사용하는 곳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하면 또 녹음하는 걸 보여주면 더 흥분을 하니까 미리 제3자가 갈 때 살짝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가서 하셔야겠죠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아예 이런 제품도 나왔어요 사원증 많이들 차고 계시잖아요 사원증 뒤에 버튼이 있어요 사원증 뒤에 버튼을 딱 올리면 6시간까지 녹음이 됩니다 이런 사원증 녹음기까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상고객을 어떻게 내가 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떤 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행죄입니다 폭언,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폭행죄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직원한테 근접해서 계속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선반이나 물건을 막 휘두르는 행위 이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과 성희롱인데요 가해자가 성욕을 목적으로 신체 접속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런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건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정도만 있어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또 공갈주입니다 자기가 언론이나 이런 데 제보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언포를 넣는 경우인데요 이게 바로 공갈에 해당됩니다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무리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내가 샀던 물품을 그냥 공짜로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방해죄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 등으로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일으킨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까지는 좀 어려워요 이건 판례가 있는데요 고객이 직원한테 침을 뱉거나 경멸적인 말을 할 경우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그리고 직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할 경우에는 협박죄 직원의 신체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상회죄까지 이렇게 모욕죄와 협박죄 상회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행위에서 직원이 재산적 정식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지하셔요 지금 폭행죄로 해당됩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셔서 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가 보호할 수 있죠 우리 직원을 보호하셔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